전문가들은 신장은 한 번 망가리면 다시는 고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장조차도 지혜롭게 잘 치료법을 찾아보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콩팥질환 치료의 길이 열렸다 예전에 정통적인 치료 방법까지 오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저 투석으로 신장 대신 걸러주는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다시 살릴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적인 치료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도 원래 자기 신장만큼 기능이 같질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걸러주지 못한 독소들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합병증들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힘들게 병원에 가서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콩팥질환 얼마든지 다시 재생시킬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콩팥이 얼마나 소중한 장기이고 이것은 조금이라도 덜 망가졌을 때 얘를 알아주고 얘를 돌봐주고 얘를 살려야지 아무리 최신의학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썩은 나무에 물 줘서 살아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시들시들할 때 덜 망가졌을 때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장은 여기 허리 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허리벨트보다는 윗부분에 있어요 조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보다는 조금 윗부분 바로 간 밑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신장이 하는 일은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모든 장기 장기에 공급이 되면서 얘들이 활동을 할 텐데 살았다 하면 무조건 노폐물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기관도 에너지가 100% 열로 바뀌어지는 기관은 없어요 일부는 에너지로 바뀌지만 일부는 찌꺼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나오고 이것을 잘 처리해 줘야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온몸의 세포에서 활동하다 나온 그 노폐물을 처리해 주고 쓸모있는 건 다시 흡수하고 이걸 버려주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장에서 우리 세포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노폐물들을 다 걸러가지고 세뇨관이라고 하는 데서 쓸모있는 건 흡수하고 쓸모없는 것은 여기서 마치 정수기의 역삼투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노폐물들을 모아서 오줌포에다가 저장을 하고 어느 정도 빵빵하게 차면 오줌 싸고 싶어요 왜? 옷 안 버려야 되니까 그럼 그때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이 오줌과 함께 독소를 버려주는데 오줌포는 그냥 저장창고일 뿐이고 이렇게 버려야 될 오줌이라고 하는 독소를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오줌으로 만드는 장기가 누구라고요? 신장입니다 아무리 오줌포가 멀쩡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오줌이 안 만들어져요 오줌을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쓰레기 단백질을 딱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고기, 오징어, 귓다리, 생선 그런데 얘들이 맛있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먹는 경향이 많아요 소고기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50g을 먹는다 그러면 한 끼에 소고기 한 젓가락이면 충분한 양이에요 그런데 불고기 먹으면서 소고기 한 젓가락만 먹고 젓가락 되싸고 놓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괜히 이빨 사이 끼기만 하지 왜 먹어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더 먹어요 그래서 쓰고도 남아 그러면 쓰고 남은 이 단백질은 분해가 되는데 그 찌꺼기가 암모니아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요산, 요소 이렇게 단백질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이 요소는 피 속에 흘러다니면서 버려져야 될 오줌요자입니다 오줌으로 버려져야 될 찌꺼기인데 이게 다 버려지지 못하고 피 속에 많이 흘러다니는 사람들은 혈액검사를 해보면 요산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 요산 수치가 높으면 떠다니다가 혈관이 좁아지는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 사이에 쌓여요 그 위에 또 쌓여요 또 쌓여요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쌓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빨갛게 부풀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살짝 스치면 속에서 뾰족한 유리조각이 찌른 것만큼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 해서 바람풍자를 써서 통, 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거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죽이는 줘 약을 그런데 이 유리조각을 녹이는 약을 먹으면 간이 견디겠습니까 간을 녹일 정도가 약이 될 거예요 좀처럼 또 쉽게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어도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생 가지고 사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요소 또 크레아틴, 요산 대부분은 단백질 찌꺼기들이에요 이게 신장이 나빠지면서 걸러지지 못하면 이제 이 독소들이 계속 오줌이 피 속에 떠다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신장이 영양소는 재흡수하지만 얘들은 싹 놓치지 않고 세뇨관에서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해 주는 일을 하니까 제일 굳은 일을 하는 장기니까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쓰다듬어 주세요 신장한테 네가 있어서 오늘로 내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그리고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얘를 도와주는 길은 뭐예요 독소가 많은 걸 안 먹어줘야죠 계속 독소 많은 거 먹어주면서 말로만 수고했다고 하면 이건 쓸데없는 인사예요 그래서 요독증, 요독증이 뭐예요 신장이 건강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독소들을 잘 걸러서 오줌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20%, 15% 떨어져서 이걸 걸러주지 못하면 결국은 갔다가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버려줘야 될 오줌 속의 독이 혈관을 타고 도는 것을 요독증이라고 그러고 크리아틴 수치가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독소가 전신의 피를 타고 도니까 몸이 가려워요 괜히 가려워 괜히 가려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 내 신장이 노폐물을 몇 프로나 걸러줄 정도로 아직 멀쩡할까 좀 알고 싶은 맘도 있겠죠 알아야 정신을 차리든지 비상대책을 세우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폐물을 얼만큼 신장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접 가서 보고 측정하면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고 간접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내 몸의 이 노폐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신장에서 걸러주는 능력과 다르게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아틴이라고 하는 독소는 신장만이 걸러줍니다 그래서 여러 독소들 중에서 이 크리아틴이 신장에서 얼마나 걸러주는가를 계산해서 신장 기능이 몇 프로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비슷한 방법일 뿐이지 직접 여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구체 여과율은 간접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신장의 기능인데 피 속에 크리아틴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가지고 몇 프로 신장 기능이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좀 쉽지 않은가 하면 그냥 크리아틴 수치만 딱 계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피 속에 크리아틴 수치가 많다는 얘기는 누가 못 걸러줬다는 얘기예요 신장이 못 걸러줬으니까 많이 돌아다녀 그래서 이 크리아틴 수치가 높으면 틀림없이 이 신장 속에 있는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 그 필터가 여과하는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사구체 여과율이 젊은 사람은 이 필터가 새 거니까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한 살 먹을 때마다 필터 기능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수치의 크리아틴이 혈관에 있어도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나이도 또 계산을 해줘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보다 또 거르는 힘이 또 대부분 신장의 능력이 약해요 85%밖에 안 돼 그래서 여자는 85%를 또 곱해줘야 돼 0.85를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코크로프트 골트 계산법이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수학 공식대로 크리아틴 수치만 알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옛날에 만든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요즘에 잘 안 써요 그리고 MD, RD 계산법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해서 거의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좀 정확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백인, 흑인 대상을 가지고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한테 제일 잘 맞는 계산법은 CKD, EPI 계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여러분들이 피검사했을 때 EGFR이라고 크리아틴 밑에 써놓은 수치는 이런 계산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건 몰라도 그냥 원리 정도나 한번 이해를 하고 그 EGFR 수치를 봤을 때 해석하는 법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만큼 나쁘다는 것인지 이 사구체 여과율이 1분에 90ml 이상 크리아틴을 걸러주는 능력이 있다 즉 90이라고 나오면 이건 1단계 아주 신장 기능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한 단계 나빠지면 2단계 이걸 2단계라고 분류를 해요 60에서 90 이하 정도 수치가 나온 사람들은 아직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조금 감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60이 넘으면 정상으로 봐요 그런데 3단계는 30에서 59 사이 수치가 나왔다 1분의 크리아틴을 30 정도밖에 못 걸러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장 기능이 조금 더욱 감소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은 투석을 안 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4단계가 되면 15에서 29 정도가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장 기능이 29% 남았습니다 20%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수치예요 여기는 신장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장 기능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아직 투석은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5단계 이 기능이 15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다 기계를 달아서라도 독소를 뽑아줘야 돼 투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4시간씩 누워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3번씩은 가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신장이 어느 정도인지 피검사면 금방 나오니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환자들은 특별히 약을 먹는 사람들은 여기가 같이 나빠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꼭 이 수치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신장을 살아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기능만 있느냐 신장은 특별히 우리 몸에서 물이 언제나 60% 내지 70%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진지 물을 5마를 먹어도 물은 70% 딱 있어요 물을 며칠 안 먹어도 70%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이 조절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신장이 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콩팥은 많으면 소변으로 물을 버려줘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신다 그러면 소변을 안 싸게 해요 그래서 조절을 해 주는데 특별히 이제 소변과 함께 물도 버려주고 나트륨도 버려주죠 또 칼륨도 버려주고 칼슘도 버려주고 마그네슘도 같이 버려줘요 얘들을 정상 수치가 되게 조절을 해 주면서 버려줍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다 물을 안 마셔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물을 버려주지 않고 오줌을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트륨을 더 많이 버리지 않고 흡수합니다 나트륨은 무슨 힘이 있어요?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트륨을 버리지만 않아도 자체가 물을 몇 개씩 끌고 다니니까 몸속에 물이 저장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통해서 산과 염기에 조절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전해질의 농도, 무기질의 농도도 조절을 해 주고 내 몸에 최종적으로 수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오줌을 가지고 조절을 해 주는 게 또 콩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뼈가 얼마나 단단할지도 이 신장이 조절을 해 줘요 신장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지만 비타민 D가 햇볕이 날아와서 자외선이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줬을 수도 있고 또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비타민은 일단 간으로 끌고 가서 저장형 비타민 D로 바꿔줘요 아니면 실컷 먹었는데 그냥 다 싸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꽤 오래 남아 있어요 그러나 얘는 저장형이에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지방 저장 창고에서 저장형 비타민 D를 끌어다가 신장에서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내가 먹어준 그 칼슘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뼈에 필요한 만큼 흡수하도록 도와줘서 뼈가 약해지지 않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옵니다 아무리 칼슘 먹어도 골다공증이 와요 아무리 햇볕 받아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왜? 뼈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장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칼슘이 부족하면 빈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장에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적혈구를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에서 이 피를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조혈인자 에리트로포이테인이라고 하는 이 조절인자를 신장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골수를 찾아가서 뼈를 만드는 공장이죠 특별히 그중에서도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얘가 도와주는 일을 해요 신장이 나쁘면 이 적혈구가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잘 안 만들어져요 빈혈이 올 거예요 적혈구 수치가 계속 부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이 적혈구 피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혈압이 높고 낮고 그러면 안 되겠죠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이 콩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콩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홀몬을 분비를 해요 그럼 레닌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쫓아다녀 보니까 엔지오텐시노겐이라고 하는 애를 옆구리를 딱 찔러줘요 레닌이 그러면 이 엔지오텐시노겐이 엔지오텐신1이 되고 또 효소의 도움으로 얘가 엔지오텐신2가 되는데 이 엔지오텐신2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좌쪽 끝에 있는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호수 딱 잡아서 그 속의 직경을 반절로 줄여보세요 거기서 느껴지는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혈압을 높여주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신장한테 이런 능력을 줬을까 신장에 사구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세혈관 실타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더러운 피를 걸러주는 원리는 꼭 역삼토합 방법과 똑같아요 그 더러운 피를 쫙 밀어주면 그 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은 흡수 독소는 또 이 오줌프 쪽으로 흡수 그러려면 좀 밀어주는 압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런데 혈압 좀 높다고 병원 갔더니 무조건 혈압 낮춰주는 약을 주네 인효제를 줘요 물을 막 빼버리니까 혈관에 물이 빠지면서 혈압이 떨어져 그래서 안 터지는 건 좋은데 신장이 어느 정도 압이 있어야 이걸 걸러주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독소가 막 몸속에 돌아다니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신장이 이 정도 이 주인에게는 이 정도 혈압 가지고는 이거 걸러주지 못합니다 혈압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야 너도 혈압 올리는 무기 있잖아 예 그럼 쓰겠습니다 그때 레닌을 분비를 해요 레닌이 분비되면 말초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콩팥에게 어느 정도의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닌이 또 다른 쪽을 건드려요 여기 신장 위에 있는 껍데기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자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과 나트륨을 재흡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버려질 물을 안 돼 안 돼 너 더 필요하대 하고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에 나트륨이 물을 끌고 있지 물 자체를 또 못 나가게 혈관에서 더 흐르게 하지 그럼 혈관이 빵빵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혈압을 조절을 해주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일들을 신장이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0 이하로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투석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때부터 진짜 신장 살리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놀면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면 현재 신장병 환자들을 돌보는 거의 99.9%는 식단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유명한 신장병 환자들에게 그 큰 병원에서 식이요법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나눠준 것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병원 이름은 지웠고 그대로 보여주면 보세요 짠 거 먹지 말라고 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칼륨 포타슘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욱, 근대, 쑥갓, 시금치, 미나리, 양송이버섯, 죽순, 머위, 참치, 부추, 아욱, 시금치, 늙은호박 그럼 채소 먹을 게 뭐 남아요? 아니 모든 채소 다 포함이 돼요 사실 그리고 또 토마토, 바나나, 참외, 멜론, 수박, 건포도, 건과일, 꽃감, 천도북숭아, 키위 그럼 뭐 먹어? 과일 먹지 못해요 또 잡곡류, 현미밥, 통곡류, 콩종류, 모든 콩, 대두콩, 동부, 녹두, 팥 다 들어가요 감자, 고구마, 토란, 밤 뭐 먹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영양실조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럼 이거 빼고 뭐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하는지 몰라 결국 고기 먹어요 먹을 게 고기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인이 많으면 신장이라 보면 인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인을 줄여주기 위해서 칼슘 계통의 약을 주는데 칼슘이 그러면 심장 근육의 석회화가 되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약 먹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일 큰 후유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이 많은 건 먹지 마라 견과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식담대로 열심히 따라서 하고 그냥 걸러주는 일만 해 그러면 좋아진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전문인데 그래서 신장이 한 번 망가졌는데 좋아졌다? 혼매내입니다 그래요 헛소리하지 마라고 그런데 지금부터 최신 의학에서 발표된 이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신장 환자들에게 내준 이 메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균형진 채식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대 영양소 어떤 세포라도 5대 영양소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그 껍질 속에 포타슘 조금 들어 있다고 그거 벗겨내고 백미를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영양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5% 영양소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주식이 5% 영양소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해요 좋아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단백질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콩을 먹어야 돼요 하나씩 제가 논문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지방은 견과류 먹어야 됩니다 왜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은 먹어도 괜찮고 이 견과류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해가 안 돼요 비타민 먹어야 돼 천연 비타민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미네랄 해조류 먹어야 돼요 이렇게 5대 영양소를 한 수저를 먹을 때라도 골고루 먹어주면 신장도 살아나요 여기 뉴트리언트 이 세계적인 영양학 최신 연구를 발표하는 이 권위 있는 저널에 바로 얼마 전 2019년 6월에 발표된 논문 제목이 만성 콩팥 질환에 대한 야채 위주의 식단 큰일 나느냐 큰일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재고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말고 고기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읽어드리면 콩팥 환자에 대한 전통적인 식이 권장사항은 지금까지 병원에서 하던 식단 아까 봤잖아요 칼륨 함량이 높으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위험하니까 무조건 칼륨 많은 거 못 먹게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한 개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칼륨이 많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 식단에서 파생되는 여러 이점을 너무 놓쳤다는 거예요 너무 손해보는 식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고 학계에서 이게 변화되고 있다고 논문에 써 있어요 예를 들어 채식 식사를 하면 장내 이 세균 불균형이 되면 여기서부터 신장도 같이 망가지는데 이걸 개선해 주는 이점이 있고 또 미생물과 단백질이 종류가 많으면 여기서 이제 발효를 시키지 부패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채소는 유익균이 좋아하니까 유익균이 막 늘어나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내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만들어 그런데 채소를 먹지 않으면 대부분 고기나 단낭류 이런 걸 먹으면 유해균이 좋아하고 얘들이 우리가 먹을 음식을 다 독소를 만드는데 그 독소는 누가 해독시켜줘야 돼요? 신장이 해독시켜줘야 되니까 더 빨리 망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독 독소 생성이 채식을 하면 감소되고 이런 식단은 또 섬유질이 높지 않습니까 과일 채소는 그래서 장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독소를 다 버려주니까 신장이 책임져야 될 독소가 줄어들어서 좋고 또 이 유익균들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단쇄지방산을 많이 만들어주고 얘가 신장을 튼튼한 신장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엄청난 선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만성콩팥 질환의 질환은 가장 큰 문제가 단백질을 여기서 분해하면서 신장이 나빠지면 분해를 못하니까 그 단백질이 암모니아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 채소 먹지 말고 그러면 고기 먹었더니 고기는 그 단백질이 그대로 산성피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진 데다가 더 수명을 단축시키는 식사를 지금까지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 과일 및 야채 섭취는 바로 그대로 고기는 먹으면 산성피가 되고 과일 및 야채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삼증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를 오히려 중화시켜주는 유익이 있다 또 투석 환자들은 인산이 이제 신장이 나빠지면 걸러서 버려주지 못하니까 높아져요 그래서 고인산혈증이 되는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신장이 나빠져서 올라갔으니까 약을 줘 칼슘 계통의 약입니다 그러면 칼슘이 쌓여서 심장 근육의 돌멩이가 돼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장 환자들이 혈관성 질환이나 아니면 심장병으로 죽는 게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식단이 잘못됐다고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또 이 인에 채식을 먹으면 섬유질이 인을 끌고 대변으로 나가주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인이 높아진 게 신부전증 환자한테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심혈관 사망 원인인 고인혈증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이 채식 식사 속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또 신장의 건강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이 채식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결과적으로도 신장 환자의 합병증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 포타슘이 너무 높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배우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걸 담아갔느냐는 거예요 요리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포타슘을 줄일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이 논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먹지 말라고 했던 채식 식단을 만성신장질환자가 먹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너무 유익균들이 살아나면서 여기서 얻는 유익은 그 유익균이 먹은 음식을 분해시켜서 만들어낸 아주 유익한 대사산물들이 우리 수명을 증가시켜준다 또 그 유익한 대사산물들은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낙산염 또 단쇄지방산 비타민 K 이런 것들이 채식을 할 때 장내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면서 더 많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요독증을 감소시켜주죠 여기 유익균들이 많아지니까 나쁜 독소만이 안 만들어내면서 요독증을 감소시켜줘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염증과 활성산소를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항산화제가 다 청소해 준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는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채식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요 섬유질이 그 독소들을 빨리 변으로 나가게 해주면서 독소가 몸에 많이 흡수되지 못하게 해주고 또 이 채식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신장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고기를 먹어서 생긴 산성피를 중화시켜주고 또 채식 자체는 인을 적게 흡수하도록 만들어준 식단이기 때문에 인으로 인한 신부전증, 부전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증가되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일 채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론이다 이거 의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제가 그냥 소설 쓴 게 아니고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에서 혈액 공급이 저하돼요 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로 같이 먹기 때문에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오고 또 포화지방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혈관으로 일을 하는 신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염증이 많아집니다 이 단백질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나오고 결국은 단백질을 다 걸러주지 못할 정도로 많으니까 단백요가 이제 신장 있는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증가되고 결국은 부담이 돼서 쓰러지겠죠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특별히 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이 고기 속에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합병증과 골다공증을 유발시켜줘요 이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같이 옵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데 뉴트리언트 2017년 4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친구일까 적일까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 건강한 식단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까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채식 식사를 하면 신부전증 진행 속도를 줄이든지 잘하면 회복시킬 수도 있고 요도 독성을 줄이고 단백요도 당연히 고기 단백질 안 먹으니까 줄겠죠 줄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서 신장 질환 뿐만 아니라 신장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2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또 골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소시켜주면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국립신장재단 내셔널 히드니 파운데이션 이쪽에 최고의 권위 집단에서 일부 의사가 논문 발표한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 채식 또는 시간제 채식을 권한다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일선 임상 현장에서 여기 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은 돈이 안 돼요 투석을 해야 돈이 되지 바꿀 이유가 없어요 괜히 자기가 자기 고개 깎을 이유가 없어 자기가 요리사도 아니고 음식 요리법 가르쳐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뀌기는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누가 챙겨야 돼? 내가 챙겨야 돼요 세 번째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모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콩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근거가 있습니다 World Journal of Nephology 2016년 5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신장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백질인데 고기 단백질은 해롭지만 콩 단백질은 오히려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신 그 식단은 특별히 신장은 단백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먹어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니까 만드신 분이 다 아신 거예요 자 이 만성신장병 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아주 세계적인 심각한 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리학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어 치료가 아니에요 투석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 잘못 먹으면 더 빨리 망가지니까 첫 번째 권하는 게 단백질 신장이 망가져서 못 걸러주니까 못 걸러주니까 단백질을 먹지 말아라 이게 신장 식이요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백질도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 단백질을 먹을 때는 오히려 신장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는 것을 콩 단백질은 오히려 감소시켜주고 단백류 있는 사람들 거품 있는 오줌 싸는데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고혈당증 이런 것을 또 이 콩을 먹으면 치료해 주면서 그게 있으면 신장병이 훨씬 더 치료가 어려운데 2차적으로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두콩을 먹으면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염증이 생기기 전에 이걸 처리해 주니까 신장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요 1번 콩 단백질 대두콩을 먹으면 이 콩 단백질은 신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또 한쪽은 심장을 건강하게 해 주어서 심장과 신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또 심장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콩 속에는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 식물성 파이토케비칼이 있습니다 또 이스플라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얘들이 일단은 심장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 콩 속에 있는 제니스테인이 심혈관 기능을 좋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감소되고 혈압이 감소돼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이 사구체인 모세혈관이 터져서 또 신부전증이 오는데 이걸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산 합성 효소, 스테롤 조절 요소, 결합 단백질 이런 것들이 콩을 먹으면 조절이 돼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감소가 됩니다 콩을, 대두콩을 먹을 때에 그리고 또 이 염증을 만드는 인철루킨, 식스 같은 것 염증을 만드는 그 물질들을 대두콩을 먹으면 제니스테인이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이 신장의 염증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 전신의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이제는 콩이 신장에 직접 좋아지게 해주는 것을 정리했는데 제니스테인이 특별히 이 신장이 이렇게 섬유화가 되고 굳어버리면 또 얘가 기능이 떨어지겠죠 제니스테이 신장을 직접적으로 섬유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 제니스테은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활성산소로 신장이 망가지는 걸 또 다 막아주면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면서 오히려 신장을 이렇게 2중, 3중 보호해 주는 것이 대두콩, 콩 종류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콩으로 먹으면 돼요 네 번째, 이제 포타슘이 그래도 문제잖아요 다 좋은데 채식 속에는 포타슘을 신장이 못 걸러주고 있는데 이 음식 속에 포타슘이 많아서 혈중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 그러면 심장이 뛰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포타슘 포타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 껍질에 포타슘 많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채소를 그래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연구는 하루에 포타슘이 3,000나노그램 미만으로만 섭취하면 심장에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채소 5컵을 먹어야 3,000mg입니다 그러면 채소 5컵 먹기 쉽지 않죠? 채식해도 웬만한 채식 적당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보카도에 포타슘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보카도 한 번에 두 개 먹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조심하면 돼 먹어도 반쪽 정도 먹고 그럴 때는 다른 채소 조금만 덜 먹으면 얼마든지 안정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바나나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5개 정도 먹는 사람도 없겠죠? 하나도 먹기 힘들어요 5개를 먹어도 2,000mg 정도 돼요 그런 걸 먹을 때는 다른 채소를 조금 덜 먹으면 얼마든지 안정권 안에서 먹을 수 있다 현미도 조금 있어도 채소와 함께 먹는 정도 가지고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채소를 먹으면서 포타슘을 줄이기를 원하면 요리법이 있는데 한 2분, 3분 펄펄 끓는 물에 넣어요 펄펄 끓는 물에 잠깐 넣어 그리고 끊이자마자 찬물이나 얼음이 들어있는 물에 넣으면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보존이 되면서 이 칼륨 포타슘과 인과 염분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리를 채소를 살짝 데쳐서 찬물에 넣다가 먹으면 상당량이 줄어들고 또 웬만큼 먹으면 이 포타슘 문제 말고 신장을 치료하는데 너무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어요 단지 포타슘 수치를 종종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심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올라갔는지만 재면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높다 그래도 여기 치료제가 들어있어 그러면 포타슘을 낮춰주는 약을 조금 먹든지 양을 조금 조절을 해주든지 하면서라도 먹을 필요가 있다고 이 논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식 식단을 하게 되면 혈압이 감소되고 또 대사지방이 질환이 예방이 되면서 당뇨병이 감소되고 신장 환자들에게 당뇨병은 아주 엄청나게 해롭잖아요 그리고 또 만성신장질환을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사망률 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단지 해로운 것 하나는 포타슘 증가 때문에 해롭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도 못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요리법까지 가미를 하면 얼마든지 괜찮다 다섯 번째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 좋습니다 이 신장병 환자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채소 먹어도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다 조금 더 지연시켜줄 수 있다 이 정도 효과인데 오토파지를 여기서 가미하면 투석하다가도 살아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제대로 하면 여기 오토파지 2017년 6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염증은 신장질환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신부전증도 신장염 아니겠습니까 신장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파지를 하면 제일 먼저 염증을 뜯어 먹어요 칼을 대지 않았지만 신장염증을 뜯어 먹으면서 직접적으로 이 신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오토파지에 의한 염증 조절은 주로 염증성 신장질환이 무서운 것인데 이 염증으로 손상된 신장의 치료제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요 구체적으로는 일단은 오토파지를 하면 신장세포에 있는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뜯어 먹어 버리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예 오토파지라고 안 하고 미토파지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붙일 정도로 그리고 또 리소스옴이 망가진 것을 뜯어 먹고 새 걸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봅니다 자 여기 그 논문에 있는 것을 옮겨 보면요 신장에서 어쨌든 염증이 막 활성화가 돼서 염증이 생겼어 그럼 신장염입니다 사구체 염이에요 그게 오래 가면 그걸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너무 심해져서 염증 때문에 걸러주는 것이 약해지면 투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형 인터페론 얘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얘들이 신장을 염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장이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신장질환이 생기는 건데 투석을 할지라도 투석 직전이라도 아주 기술적으로 오토파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신장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애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염증으로 그러면 약간 칼로리를 적게 먹은 것을 어떤 걸 뜯어 태우면서 하는가 하면 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오토파지를 하면 뜯어 먹어요 그러면 싱싱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져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드디어 이 염증 활성화를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더라 염증 자체를 뜯어 먹여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토파지가 염증들을 다 모아서 보따리에 싸면 미소솜이 와서 그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인데 얘가 망가지면 이게 진행이 안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염증이 쌓여서 심부전증이 오는 건데 오토파지를 하면 이 망가진 리소솜을 뜯어 먹으면서 원래 기능을 다시 살려서 신장의 염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DAMP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토파지로 망가진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자 물질들을 얘기해요 얘가 많으면 자꾸 면역이 과반응을 일으키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망가진 것을 다 청소를 해주면 오토파지로 청소를 해주면 또 신장 염을 막아주고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메커니즘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신장이 물을 잘 걸러내주지 못하겠죠 망가지면 그래서 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찜질이나 관신욕으로 딱 땀으로 빼주면 신장으로 오줌을 잘 싸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독소가 땀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장이 조금 나빠진 것 정도는 커버를 해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현대의학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신부전증, 사구체 염증 이런 질환을 왜 그렇게 불치병으로 남아 있는가 하고 보니 예전 의학이 잘못 계산을 했었다 과일, 채소 먹지 못하겠고 현미 먹지 못하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이게 그쪽 전문가들이 밝혀낸 최근의 의학이고 이걸 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신장도 재생이 될 수 있고 염증을 치료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투석하는 데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이 신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신장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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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